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하인쌤입니다. 지금부터 좀비 기출 특강 셀프펜을 진행하겠습니다. 이 셀프펜에서는 좀비 기출문제집에서 매일 일강식 문제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. 정답은 자동으로 표시해 드립니다. 이 시간에는 기출문제 98페이지 1번부터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문제 풀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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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원하시면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바로 해설 강의로 연결됩니다. 매일매일 1차 공부는 하셔야 여러분들이 2차를 공부하더라도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2차에 더욱더 전염할 수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